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다음 주 임시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30년 만에 생활권 중심으로 변경될지 시의회 결정만 남았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행정구역 개편안의 핵심은 의창구 일부를 성산구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의창구 봉림동과 파룡동, 용지동 3개 행정동, 9개의 법정동을 주민 시생활권에 맞게 성산구로 편입시켜 각각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성산구 인구는 4만여 명 증가하고 면적은 651만 9천 제곱미터가 늘어납니다. 이 같은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무산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꼭 기원합니다. 하지만 지역 의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창구의 인구수 조정으로 시의원은 의석수가 줄어들고 도의원은 지역구가 분리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에 따르겠다며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균형 잡힌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겠다는 데 동의를 했고 단지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내심 눈치보기를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월 행정구역 조정 내용을 담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안은 오는 27일 창원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공부 발행일에 맞춰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불합리하게 유지해온 행정구역이 30년 만에 생활권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지 시의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